공연구 질세여 내가 광장을 쫓고 났어 그랬어요? 뭐? 한 사람을 시켜요? 아니 이거 남부터 한 사람 우리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 시작할 때 양쪽 다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알토소프라노 다 박자 따로따로 부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일단 다 그리자 그냥 다 그리자 그냥 다 그리자네 그냥 다 그리자네 누구 남편이요? 필요한 얘기 잘한단 말이야 외워서 부르지 못한 지연정은 왜 거기만 들여도 한 번씩 봐야지 지옥 같은 말이다 모처럼 혼내시네 김정규 주사님 원래 잘 안했네요 근데 이거 집에서 제일 편한 거 자꾸 찍으면서____ 같은 말은 그거 자꾸 찍 gown 이거borne 무슨 일을 해 거의 잘못되지 않 걸 perspectiva